기아 타이거즈가 5월 한 달간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선보이며 4위에 안착했습니다. 공격의 팀으로 거듭나고 있는 기아에게 가장 큰 고민은 외국인 투수들입니다. 조연성 기자입니다. 지난주 삼성 SSG를 상대로 서력전에 나섰던 기아. SSG에는 두 게임을 내주며 밀렸지만 삼성에는 세 게임을 모두 이기는 완벽한 복수전을 펼쳐 보이며 4위 자리를 지켰습니다. 올 시즌을 3분의 1 남짓 소화한 기아는 진 경기보다 이긴 경기가 5개임이 많습니다. 2위 키움과의 승차는 두 게임 반. 타율과 출루율, 장타율 등 공격 전 부분에서 팀 순위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. 4월 한 달 불안했던 수비도 한결 안정감을 되찾았습니다.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기아로선 외국인 투수들의 활약이 가장 아쉽습니다. 션 롤린은 부상으로 아예 팀 전력에서 빠져 있고 로니 윌리엄스는 부상 회복 후 등판한 두 게임 모두 기대에 못 미쳐 국내 투수들의 체력 소진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 화끈한 공격 야구를 앞세워 선두권 진입을 노리고 있는 기아는 이번 주 두산과 KT를 상대로 원정 유견전에 나섭니다.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.